자 반갑습니다 신경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토탈하는 종합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죠 그죠 그 계좌관리 그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객체지향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 상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상속은 자 영어로 우리가 inheritance 라고 얘기를 합니다 inheritance 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상속은 뭡니까 물려받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죠 보면 기존의 클래스 기존의 클래스를 재사용을 해서 코드의 재사용이 바로 요즘 시대의 트렌드 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드 즉 기존의 클래스를 재사용을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요 작성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 광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 주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관계없는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조상 혹은 다른 말로 부모라고도 하고 어떤 이제 자바 닥스에서는 슈퍼 클래스 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아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혹자들은 조상 클래스 라고도 하고 혹자들은 부모 클래스 혹자들은 슈퍼 클래스 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손 클래스 라고도 하고 자식 클래스 라고도 하고 서브 클래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없는 것을 서로 이렇게 엮어요 엮어 가지고 묶는 거에요 묶게 되면 이제 상속이라는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에요 즉 여러개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다 그죠 그럼 부모의 조상의 변경은 자손에게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뭐 조상이 하나가 멤버가 더 추가되면 여기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요 왜냐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직접적 관계를 만드는 형태를 우리는 상속이라고 해요 자손은 조상의 모든 멤버를 다 상속 받아요 하지만 제가 아마 초기화 블럭 할 때 설명을 잠깐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단 생성자와 초기화 블럭은 제외됩니다 이거는 생성자와 초기화 블럭은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래서 생성자와 초기화 블럭은 상속에 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손의 멤버 개수가 조상보다 적을 수가 없다 같거나 많다 이렇게 된다 그죠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바이시클이라는 자전거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바이시클이라는 것은 조상 클래스로 우리가 보고 요거 지금 현재 요 두 개만 바라봤을 때는 바이시클과 마운틴 바이크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서로 독립적인 클래스예요 그죠 독립적인 클래스다 보니까 자 요렇게 지금 뭡니까 인트 아이디하고 스트링 브랜드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모든 자전거에는 아이디가 있고 브랜드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조상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가 마운틴 바이크라는 자전거도 있을 거고 그죠 MTB가 마운틴 바이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드라는 자전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장바구니 자전거도 있고요 그죠 아동용 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전거들마다 전부 다 이런 아이디와 브랜드는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브랜드 뭐 예를 들면 뭐 뭡니까 저 뭐 블랙헷이라는 것도 있고 뭐 또 또 뭐 있습니까 저 브랜드 중에 음 자이언트라는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죠 제가 자전거를 좀 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제 엮어 주는데 엮어 주는 방법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익스텐지라는 겁니다 익스텐지 익스텐지 하게 되면 익스텐지를 무측에 오는 게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오른쪽에 오는 것이 왼쪽에 오는 것이 자손 혹은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UML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UML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어떤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들기 전에 먼저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UML이라는 코드를 이렇게 클래스 간에 연결하는 관계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랭기지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도시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UM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UML은 자 요렇게 해서 요게 바이시클이 되고요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그리고 요거는 MTB, MB에 해당하는 뭡니까 요 마운틴 바이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요렇게 실선으로 요렇게 딱 했다면 요런 그림이 있다면 아하 요 MB는 B를 상속 받은 자손 클래스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MTB가 있고 또 로드라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요렇게 상속을 받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동용 자전거도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의 이제 다이어그라... 아니 상속... 뭐라고 할까요 UML로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상속 계층도가 되기도 하죠 이 위에는 또 역시 object 클래스가 존재하겠죠 그죠 이제 object 클래스가 모든 클래스의 조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번째 요 단락에 이거 보시면 자손의 멤버 개수가 조상보다 적을 수가 없다 요걸 한번 보죠 얘는 조상이 두 개고 얘는 지금 현재 다섯 개예요 근데 이걸 상속으로 바꿔버리면 익스텐지를 했어요 익스텐지를 하게 되면 자 마운틴 바이크 익스텐지 바이시클 했어요 그러면 조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들은 얘가 마운틴 바이크가 다 상속을 받게 돼요 하지만 생성자와 초기화 블록은 제외가 됩니다 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후에 이 뒷장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될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양성은 조상의 참조 변수로 자손의 객체를 다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양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양성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박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접 우리가 다양성 개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들이기는 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멤버가 조상보다 적을 수 없다 자 같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했다고 치죠 위와 같이 이렇게 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 두 개가 그대로 여기 마운틴 바이크에 넘어올 겁니다 넘어올 건데 굳이 이렇게 해봐야 의미 없죠 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마운틴 바이크 그냥 따로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상속의 의미도 전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속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멤버가 이거는 자손 클래스에 있는 멤버죠 그런데 멤버 개수가 다섯 개다 라고 하는 것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두 개는 제가 상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비로소 다섯 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많은 상속을 하다 보면 멤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익스텐지 바이시클 한번 함으로써 이 멤버들을 어떻게 줄이고 멤버들을 이 코드를 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당겨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은 조상에서 관리를 하고 개별적인 부분은 자손에서 따로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 관계라고 있어요 그죠? 직접적 관계라는 것은 다이렉트 릴레이션십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상이 만약에 여기에 멤버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되든 멤버 메서드가 하나 추가가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 마운틴 바이크는 여기에 만약에 멤버가 세 개나 네 개로 늘어났으면 얘도 세 개나 네 개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멤버의 개수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손에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조상한테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상속의 개념이 이러한 개념이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상속을 왜 하냐 이렇게 하면 상속은 공통된 부분은 조상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자기 자손 클래스에서 따로 만들고자 할 때 그때는 자손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필드를 추가하거나 메서드를 추가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속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마운틴 바이크가 만약에 조상이 된다고 치죠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멤버 변수가 많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상속을 받지 않고 다 친다면 코드의 재활용성도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똑같은 거 또 쳐야 되고 하니까 맞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상속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많은 상속을 하다 보면 멤버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례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익스텐즈가 뭐예요? 확장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익스텐션, 익스텐즈 그죠? 확장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규모가 점점점점점점 커지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왜? 멤버가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한 다른 클래스 생성에 기반이 되죠 뭐가? 조상클래스가 그래서 조상클래스를 다른 말로 또 베이스클래스라고도 하고 기반클래스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조상, 부모, 슈퍼, 자손은 자식 그리고 서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어떠한 책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에요 다이렉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상에서 일단 관리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개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손에서 각각 따로 관리를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관계인데 조상의 변경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자손한테 영향을 바로 끼칩니다 하지만 자손의 변경은 자손의 변경은 반대로 조상한테 변경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변경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클래스의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클래스 페어런트 하나 있구요 그리고 익스텐즈해서 차일드1 클래스가 페어런트를 상속 받았어요 그리고 차일드2도 역시 페어런트를 상속 받았구요 그리고 그랜드차일드는 차일드1을 상속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속계 증거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페어런트가 최고 조상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다음에 차일드1과 차일드2는 이렇게 공통된 부모를 지니게 되죠 그리고 그랜드차일드도 역시 차일드1에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랜드차일드는 페어런트,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다 상속 받게 돼요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차일드1, 그랜드차일드는 이렇게 직접적 관계가 되지만은 얘와 얘와 얘는 관계가 서로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절대 맞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인터페이스를 배우면 그냥 이런 거를 간접적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공통적으로 표준화 시킬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인 관계다 라고 하지만 이거 상속에서는 직접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UML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상속계층도 혹은 상속관계도 라고 칭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옆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거 우리 왜 수학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그죠? 집합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 차집합이다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그런 것들 개념들을 조금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뭐예요? 딱 그거네요 차일드2는 차일드1과 교집합으로 페어런트를 가지고 있죠 왜냐? 같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요거에 멤버들은 차일드1과 차일드2에 다 있잖아요 물론 그랜드차일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차일드는 이렇게 이렇게 커지죠 합집합이 다 되어버렸죠 다 합쳐버렸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상속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어떤 클래스를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때 클래스 간의 모식도 계층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UML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좀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아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상속 관계도를 이렇게 나타냈고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익스텐지를 통해 가지고 상속을 받고 등등을 할 텐데 그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상속 계층도 하고 상속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것만 바라봤을 때 아 얘네 페어런트는 차일드 원투의 조상이고 자 차일드 원의 원은 그랜드 차일드의 조상이구나 그러면 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어 얘는 그랜드 차일드는 페어런트의 속성과 그리고 차일드 원의 속성을 다 상속 받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아 이놈의 멤버는 몇 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유추해 낼 수 있도록 공책에다가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했고요 아시겠죠? 자 요게 중요한 거고 상속 관계는 직접적 관계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인터페이스는 간접적 관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속 관계는 어디까지나 직접적 관계 부모 즉 조상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자손에서도 변경이 일어난다라는 거 하지만 자손의 변경은 조상의 변경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클래스 간의 관계 상속 직접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상속 관계가 있었다면 그러면 포함 관계가 나왔는데요 컴포지트 릴레이션십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칭을 하는데 이 포함이라는 거는 다중상속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뭔가요?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흔히 저 그 C++는 아시죠? C++ 언어 얘는요 다중상속을 다중상속을 허용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자바는요 단일상속 밖에 안 돼요 단일상속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 단일상속만 되면 상속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상속관계 다중상속을 모식도로 나타낸다면 모식도가 아니라 코드로 나타낸다면 클래스 A 익스텐즈 해서 B C 뭐 D 아니 D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게 다중상속인데요 자바에서는 이 코드 허용 안 합니다 허용을 안 하고 요거 지우고요 오로지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단일상속만 허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뿔뿔의 단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중상속 때문에 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단일상속만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중상속이 안 되고 단일상속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다중상속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함이라는 관계를 뒀는데요 포함을 한번 보죠 자 포함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또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적은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조합해 가지고 규모가 큰 클래스로 만들어 나가는게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큰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스케치도 하시고 물감도 바르고 뭐 기타 작업 등등을 하면서 하나의 그림이 원성이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포인트라는 점이라는 클래스에요 이 점을 우리가 좌표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x 값하고 y 값이 있어야 여기 만나는 것이 점이잖아요 그죠 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써클이라는 것은 원이에요 원 원인데 원의 구성요소는 뭐죠 수학을 배우셨다면 아실텐데 그죠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원점과 뭐죠 반지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int x y r radius 약자죠 그죠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도 되죠 되지만 만약에 이 클래스가 규모가 작은 클래스가 하나 있다면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바꿔서 클래스 서클에서 포인트 c는 new 포인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트 클래스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를 여기다가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관계가 바로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써클을 메인에서 생성을 하면 이 포함 관계는 서클이 만들어지기 전에 포함 관계에 있는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따로 메모리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관계가 두 개가 없죠 서로 관계가 없단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서클은 원점과 radius 반지럼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를 여기에 멤버로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하고 포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클래스를 자신의 클래스에 멤버 변수로 이렇게 선언하는 관계를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익스텐지 해서 포인트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함 관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원은 원점과 반지럼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따로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먼저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고 서클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코드의 재사용면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그죠 재사용이 좋으며 관리하기도 수월하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삼각형 그린다면 포인트 클래스 3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이러한 소위 말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상속을 할 거냐 포함을 할 거냐 맞죠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업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업에서는 비중이 많은 것을 상속으로 돌리고요 즉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어 멤버들이 많이 겹치고 이런 것들 비중이 상당히 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것들 우리가 포함으로 돌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론적 방법이라고 제가 나와있어요 그죠 절대적인 건 아니다 단지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자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is어와 has어를 통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보면 써클 is어 포인트 써클 원은 점이다 이거는 성립이 안되죠 문장이 그죠 성립 안된다 그죠 그리고 써클 has어 포인트 써클 원은 원점을 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맞죠 그죠 맞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해보시고 is어가 허용이 된다면 상속으로 돌리는 게 맞고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has어는 포함으로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돼요 코드를 짜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has는 뭐뭇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고 is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속하고 포함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지을 때는 이렇게 is어와 has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방법에서는 현압에서는 개발시에 만들어질 클래스에 역량이 역량을 가장 많이 주는 클래스를 일단 익스텐지를 합니다 상속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것들을 포함으로 돌려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가 있다면 이거는 성립을 안 하니까 자 has어니까 자 포함으로 이렇게 돌린 코드가 되겠다 이거죠 왜 이렇게 포함으로 돌렸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론적 방법이고 방법이고 현실적 현실적 방법에서는 비중이 좀 큰 것들 그죠 비중이 좀 크고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속을 하고 보조적인 것들은 포함으로 돌려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복잡한 예제인데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단일상속 한번 보고 오브젝트 다음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상속과 포함에 대한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자 원은 도형이다 circle is a shape 맞죠 원은 도형이죠 그래서 상속관계가 허용이 되고요 원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 circle has a point 포함 관계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shape 도형이죠 얘는 상속계층로로 나타내면 서클이나 트라이앵글을 전부 다 도형이니까 이렇게 가질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맞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자 클래스 shape 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도형은 칼라도 가지고 있고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shape 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point 클래스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따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한번 봅니다 circle 클래스 보니까 자 shape 를 상속을 받았고 자 point 클래스를 뭐 멤버로 이렇게 뒀죠 맞습니까 그래서 라디어스 하나 뒀고 생성자 이렇게 줬고요 또 이 생성자를 하나 줬고 그러면 기본 생성자 circle을 호출하게 되면 new point zero zero 를 줬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 생성자 this 갈로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으니까 이 생성자를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원점이 0과 0인 그리고 반지름이 100인 즉 이렇게 좌표가 있다면 원점이 0과 0이고 반지름이 여기 100이라면 이러한 원을 만들게 될 겁니다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말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circle 클래스를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triangle 클래스입니다 역시 triangle은 삼각형이니까 도형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배열을 선언했네요 맞죠 왜냐하면 삼각형은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이걸 연결하면 우리가 삼각형이 되니까 포인트 배열로 세 개를 선언해서 이걸 초기화를 하면 될 거에요 그래서 triangle에서 포인트 배열을 받는 생성자 하나 그죠 그럼 이거는 포인트 배열에 객체 주소를 던져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세 개를 받는 생성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메인에서 어떻게 됐어요 circle c1 했어요 new circle 하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본 생성자니까 얘는 얘를 호출하게 될 거에요 그죠 우리 잘 안다 그죠 생성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호출했는데 가보니 this 갈로열고 갈로닥고가 나왔어요 그럼 같은 클래스 내에서 또 다른 생성자인 자 new 포인트의 주소를 받을놈 요죠 요거 놈이 요 놈이네요 그죠 객체 타입 참조 타입을 얘한테 주고 그리고 얘는 point new 포인트를 호출해 가지고 요한테 던졌어요 주소를 던졌으니까 얘는 원점이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시켜 가지고 0과 0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point.x point.y는 각각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radius r int 값을 줬죠 그러면 얘는 원점 0과 0을 가지고 반지름 100인 이 서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서클은 바로 new point 150 150 에서 50 이라고 반지름을 던졌어요 그럼 얘는 일로 갑니까 아니죠 일로 가겠죠 바로 바로 일로 가죠 그럼 얘는 어때요 원점이 150 150 이래요 그럼 이게 150 150 여기가 원점이 될 거고 반지름이 요만큼 50 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c1과 c2는 원점이 지금 틀리고 반지름도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포인트 배열이네요 객체 배열이에요 선언과 동시에 초계열을 했어요 뉴 포인트 뉴 포인트 뉴 포인트 뉴 포인트 세 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이 포인트 배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 트라이앵글을 호출을 하는데 자 p를 던졌어요 p는 근본이 뭐예요 그죠 포인트 배열 타입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포인트 배열 이차 배열 객체 배열이죠 그래서 얘한테 들어가죠 그러면 this p는 p 이래가지고 얘가 이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 100 아니 원점이란다 점 좌표 100과 100 하나 그리고 140에 50 하나 그리고 200에 100 하나 이렇게 해서 얘는 비로소 삼각형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 드로우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맞습니까 이게 바로 상속과 포함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산자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호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트라이앵글 해서 트라이앵글 이렇게 해서 t2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new 해서 트라이앵글 그죠 앵글 이렇게 하고 4개 변수로 뭐 주면 돼요 new point 해서 뭐 이렇게 원점을 그냥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10 50 이렇게 하나 주고 또 뭐 주면 됩니까 뭐 주면 돼요 그래서 또 new point 그죠 point 이렇게 줘가지고 20 뭐 아이고 20 뭐 그리고 30 이렇게 하나 주고 또 긴데 또 new 여기서 point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 던지면 이거는 포인트 배열이 아니라 일반 포인트 인스턴스 주소를 가지는 놈들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 여기에 대입이 돼서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요걸로 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에 대한 이론 예제를 들고 와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상석과 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가 안되면 반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